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동호회 회원 현황표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있는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데이트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트는 연, 월, 일의 값을 넣어주면 날짜를 만들어주거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의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씩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셨다면 이게 어떤 건가? 는 하시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는데 D만 넣으시면 데이트 함수 표시가 되고요.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 2열에 해당한 값을 넣어달래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왼쪽에 있는 두 자리를 찾아서 넣어볼까요? 왼쪽에 두 자리를 찾아서 넣겠다 하시면 사실 레프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레프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미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M, I, D라는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C3 텍스트에 가서 심표, 스타트 넘버가 몇 번째가 돼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몇 글자를 가져오실 거예요? 두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가로 닫으시면 첫 번째, 연도에 해당한 값을 구했어요. 다시 한 번 미드 함수 통해서요. 이제는 앞에 두 자리 빼고요.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가져와요? 두 글자 가져와요. 가로 닫고요. 심표. 다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두 글자를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가로 닫고요.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생려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연, 월, 일 값은 주민등록번호 왼쪽에 6개 숫자를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씩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을 넣어주시면 생려월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관리 현황에서요. 기준일과 기준일은 제1셀에 있습니다. 기준일과 입사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차 가로 열고 나이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둘 다 구하실 건데 연차부터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나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를 구하는 방법은 등호 넣으시고요. 기준일에서 연도를 추출하래요. 그러면 연도를 추출한 함수가요. 이열 함수가 있어요. y를 넣으시면 날짜의 연도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요. 기준일에 가서 아 기준일은 제1셀에 있는데요. 이따가 수식을 복사할 건데 제1셀에 있는 영역의 데이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F4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기준일에 연도만 추출했더니 지금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실습하는 아니 실습하는 이쪽에 있는 2021이라는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입사일 연도를 빼래요. 연도를 또 빼래요. y 입력하시고 2열 넣으시고요. 입사일 넣으신 다음에 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입사일의 위치는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아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연차는 자 수식을 복사해 보면 구해졌어요. 여기 뒤에다가요. 나이를 표시하는데 가로를 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여시면 될까요? 아니죠. 연결하는 기호가 필요하죠? m%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가로까지 열려서 나이를 입력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가로 뒤에다가 함수를 또 쓸 건데 문자와 함수를 연결하려면 또 무슨 기호가 필요할까요? m%가 필요합니다. m%라는 연산자 넣어주시고요. 이제 나이를 구할 건데요. 나이는 기준일 연도에서 다시 또 연도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2열함수 쓰시고 그 다음 기준일 기준일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가로 닫고요. 기준일 마이너스 가로 열고요. 문제 나와있는 식을 따라 쓰시면 돼요. 1900 더하기 주민등록에 있는 앞에 두 자리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는데 문제에서 left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left 함수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1900 더하기 92 1992년 1985년 1989년 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ft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 1900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작업에 대한 가로를 한번 더 닫아주시면 기준일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구한 값을 빼서 29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는 뒤에 가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 연차 다음에 가로 열고 나이잖아요. 뭔가 빠져있는 느낌 드시죠? 네. 끝에 가서 N% 연산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큰 다운별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에서는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주말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이트랑 데이지 360이랑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수를 구하는 것은 실제 일하는 날짜에서 워크데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D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W 한번 넣어보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제 화면에서는 워크데이라고 보이는데요. 마우스 갖다 놓았더니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중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수 즉 평일수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아 내가 구하고자 한 함수 맞네. 더블클릭 그 다음 스타트 날짜를 물어봐요. 휴가 출발일에서 신표 데이 며칠을 휴가인가요? 데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휴가일 수가 있는 C15셀을 선택하고요. 특별히 중간에 공율이 있다면 특정 공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따로 넣으시지 않아도 되니까 생략하시면 돼요. 헐리데이지는 그리고 나서 워크데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회사 7근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4일이면 날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공율이 주말이 있는 거죠. 주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4월 7일 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생렬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참조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래요. 아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보고 싶어요. 하나 정도는 자기 날짜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무슨 요일이 태어났는지 볼 수 있도록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선은 요일 구분표에 가시면 1, 2, 3, 4 에서 7까지 요일에 해당한 숫자가 구해져야만 이 숫자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거든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에 생년월일에 요일 번호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요일 번호를 구하는 것은 위크데이란 함수입니다. 일정 날짜에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 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생년월일이 있는 IC 모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리턴 타입에서 지금 요일표가 월요일부터 숫자 1로 시작해요. 리턴 타입을 2로 선택해 주시고요. 가로 닫을까요? 엔터 요일표가 1부터 월요일이니까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했고요. 7이면 일요일이겠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1, 2, 3, 4부터 7까지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구분표를 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J15셀에서 수식을 수정하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V룩업 입력하시고요. 더블 클릭 맨 끝에다 신표 자제값은 위크대일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한 표는 오른쪽 구분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구분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요. 위크대일 통해서 구한 숫자를 첫 번째 열에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구할 겁니다. 정확하게 어 이거는 숫자니까 근사값이지 않아요? 우리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1부터 7까지밖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를 넣으시고요. 또는 0을 넣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짜 실습해 보셨고요. 실습한 아 제가 뭔가에 빠트렸나 봐요. 결과를 잠깐 확인해 봤더니 연차라는 글자를 안 썼네요. 잠시 볼게요. 문제를 꼼꼼히 봐야 하는데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7년차 가로열고 27에서 이 2라는 숫자 다음에 연차가 있어야 되는데 연차를 빠트렸어요. 네. 그래서 가로 앞에다가 연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가로 앞에 큰 다운별 다음에다가 연차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맞게 표시가 됩니다. 문제를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습하시면서 이렇게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하셔서 맞게 하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과 시트 확인해서 여러분 실습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에선 여러분이 문제를 길더라도 꼼꼼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 강의도 강사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야 쏠깃하고 강의를 더 듣잖아요. 아 이거 틀렸어 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더 집중해서 보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날짜 시간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의 숫자를 구해요. 그 숫자 값이요 1부터 얼마까지는 평일이고 그 다음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주말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잠시 보시면요. 만약에 아까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면 월요일부터 숫자 1로 나오잖아요. 1부터 5까지는 평일이고요. 1부터 5까지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인가 보이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 요일 번호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는 위크데이 함수 이용하셔서 더블클릭 응시일에 가서 심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까요?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숫자 6이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6은 토요일 7은 일요일 이에요. 5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는 평일 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면 문제에서 요구사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나머지는 주말에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숫자가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 이 포함수는요. 첫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True에 해당한 값을 문자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 False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값을 문자로 처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평일 6과 7은 주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문년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그 다음 현재 날짜의 연도 이거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근문년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날짜에 따라서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커서를 i3에 갖다 놓고요. 는 하시고요. 이열함수 넣겠습니다. 이열 연도를 구하고 싶은데 오늘 날짜에 연도를 구하고 싶은데요. 오늘 날짜 Today란 함수를 넣으시면 되고 Today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이열에 대한 날짜는 Today를 넣어놨기 때문에 작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의 연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입사일자의 연도를 H3의 값을 빼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날짜가 이상한데요. 근문년수가 1900년 1월 18일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셀 서식에 가셔서 지금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친절하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일반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숫자를 복사하시면 이렇게 근문년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3의 시 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늘부터 시험 일시 까지의 남은 일수를 자녀 일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짜는 투데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험 일시는 바로 왼쪽에 있는 B13셀을 이용할 겁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는 데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는 입력하시고요. 영어 D 입력하시면 데이즈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데이즈 함수는 먼저 엔드 데이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해당한 날짜가 들어가겠죠. 시험 일시 해당이 되겠고요. 시험 일시 2024년 5월 21일 시험을 보는데 신표 스타트 데이터는 오늘날짜 오늘부터 시험 날짜까지 일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스타트 데이터는 오늘 날짜를 넣을 건데 오늘 날짜는 투데이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투데이 안에는 인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만 닫아 주시면 되고요. 데이즈라는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녀 일수가 구해지는데 이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가 달라요. 시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데이 함수가 여러분의 시습하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표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학원 수강시간 시간표라고 되어 있고요. 표사에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입실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다가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입실시간은 매시 정각이고 수업시간에 시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입실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해서 표시하시오. 그래서 함수가 먼수하고 아오함수가 있는데요. 먼수는 월을 구하는 거고요. 시간을 구한 함수는 아오함수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워라는 함수 시간에서 시 부분 몇 시인지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아오함수 더블클릭 하시고요. 수업시간이 시간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H13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끝에다가 붙여서 시 라고 붙여달래요. 몇 시 라고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시 15시 14시 라고 해서 수업시간의 시간 부분만 추출해서 문자 텍스트 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날짜 결과 한번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 3번 시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번 시작일 행사일 시작일 행사일 표 2를 이용하여 시작일 행사일 사이에 작업일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이 0보다 작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시작일 시작일은 바로 D1셀에 있고요. 행사일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두 날짜 사이에 공휴일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공휴일을 뺀 실제 작업일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작다면 공백으로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 세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일과 날짜일 사이의 작업일을 계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데이즈하고요. 텍스트하고 if 함수가 있습니다. if는 조건이고요. 텍스트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시작일과 행사일 사이의 작업일수는 네트워크 데이즈죠.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NET라고 하면 될까요? NET만 입력하시면 첫 번째 함수 두 날짜 사이에 전체 작업일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시작 날짜입니다. 시작은 D1셀이 있어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D1셀이 있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는 행사일까지 작업을 하죠. 행사일 바로 왼쪽에 수식을 복사할 때는 행사일의 위치가 바뀌니까 고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표 그 다음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공휴일에 대해서는 오른쪽 표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F3부터 F10까지 만약에 드래그하실 때 불편하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하시면 되고요. 공휴일의 날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작업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중간에 마이너스도 있네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공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식에서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신표 그렇지 않다면요. 두 날짜 사이의 작업일을 구해서 형식을 숫자 세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형식을 지정하는 함수 텍스트 함수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값은 네트워크 데이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몇 가지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텍스트 안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신표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숫자 세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0, 0, 0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텍스트에 대한 괄호 닫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으셔서 엔터 누르시면 구한 값이 숫자 세자리로 표시가 되고요. 혹시나 0보다 작은 데이터는 공백처리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표3에서 수선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3의 판매일과 판매일과 표2의 공휴일을 이용해서 표3의 수선일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선일은 판매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후의 날짜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텍스는 형식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연, 월, 일, 요일에 대한 형식 인거고요. 워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제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시고 워크데이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워크데이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를 반환합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일은 바로 왼쪽에 날짜를 가지고 판매일을 가지고 그 다음 심표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일 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숫자 3을 넣으시면 돼요. 심표 그 다음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생략도 가능하지만 특정 공휴일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으실 때는 F3부터 F10 영역의 공휴일을 제외하겠습니다. 라고요.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지만 이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날짜에 대해서 3일 경과한 날짜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워크데이를 통해서 구한 날짜가 있는데요. 맨 끝에 가서 쉼표 그 다음 연, 월, 일 요의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요. YY 연도를 4자리 입력하시고요. 연 그 다음 MM 월 DD 일 입력하시 월 월이 한글자네요. 저는 월이 두글자라는데 월이 한글자네요. M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15일 DD라고 넣으셔도 되고 지금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음 네 DD D라고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AAA 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요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수선일을 표시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사의 검침일을 이용하여 M3부터 M18 영역에다가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대한 서식과 안에 물결 모양 표시하는 거 지정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트란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기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검침일까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 날짜를 좀 표시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한 달 전을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이 데이트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스타트 데이터는 데이트는 바로 왼쪽에 있구요. 그 다음 먼스라고 되어 있죠. 한 1개월이 경과한다면 1이라고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이라서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구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한 달 전이 되는 거구요. 문제에서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그럼 여기까지 하면 한 달 전만 구해지는데 한 달 전 다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하시면 되요. 플러스 1을 하시면 날짜를 구할 수 있구요. 한 달 전이면 2월 5일인데 다음 날이니까 2월 6일이라고 구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에 제시된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텍스트 함수를 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하시구요. 값 구하셨구요. 그 다음 심표 문제의 형식은요. 지금 월 일을 두 자리씩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큰 다운별 묶어서 mm slash dd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가로 닫구요.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물결 넣어주시구요. m% 연산자 이용해서 검침일의 날짜를 문제에 제시된 형식으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검침일에 대해서 심표 그 다음 큰 다운별 묶어서 mm slash 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판매가 그 다음에 제조일 보전기간 가 표 5를 참조해서 할인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인데요. 그렇다면 할인율부터 먼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할인율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없는데요. 이렇게 보전기간과 기준일만 있는데 그렇다면 유통기한도 문제에서 또 나와 있어요. 제조일에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값을 기준율을 뺀 값을 30으로 나눴을 때 값을 가지고 할인율 표 찾으러 갑니다. 그렇다면 할인율을 구하시기 전에 브이로컵은 조금 있다가 남은 기간부터 구하셔야 되니까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 마이너스 30을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을 구하기 위해서요. 유통기한은 는 하시고요. 문제 나와있는 함수로 봤을 때 이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트 먼저 제조일로 부터 심표 그 다음 제조일로 부터 보전기간 바로 왼쪽에 있는 보전기간 이 보전기간 까지가 유통기한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유통기한이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누굴 마이너스 하냐면 기준일을 마이너스 하라겠어요. 기준일은 S1에 있습니다. S1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값이 우선은 구해지는데요. 이 값은 사실 셀서식에서 확인해 보시면 날짜 서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일반으로 하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우선 치수 한번 누를게요. 이 값을 31로 나눴을 때 값을 구하셔야 돼요. 31로 나눴을 때 목을 구하기 위해서 커션트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S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커션트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선택하시고요. 커션트 더블클레이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안쪽이 인수니까 심표로 구분하시고요. 3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엔터 누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날짜에 대한 서식인 거고요. 셀 서식 가서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날짜 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클릭하면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구해집니다. 우선 치수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셀의 셀 서식은 현재 뭘로 되어 있나? 뭐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날짜를 계산했으니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 줘야지 라고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값을 가지고요. 셀 서식에서 이따 나중에 회계로 바꿀게요. 좀 헷갈리니까 일반으로 우선 해놓고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남은 기간에 가서 왼쪽에서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찾으면 7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으니까 20%라는 값을 찾아오겠죠. 그래서 S3에 갖다 놓으시고요. V6컵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V6컵 조금 전에 구한 값을 가지고 할인율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0.2라고 값이 구해지네요. 이 값을 가지고요. 이제는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이 값을 가지고 판매가 곱하기 1배기 할인율 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배기 할인율 할인율은 구했어요. V6컵을 통해서 구해놨어요.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실 미리 문제 파일에 적용된 셀 서식이 뭐였냐면 회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회계로 바꿔주고 나서요. 확인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파일에 적용된 셀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쭉 내리지 마시고요. 기존 다른 위치에 셀 서식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꼭 같은 서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잠시 실행 지수 한번 눌러볼게요. 회계 서식이긴 한데요. 셀 서식의 회계인데 통화기호가 없는 회계였네요. 저는 통화기호를 넣은 상태의 회계였으니까 통화기호 없음으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배기 할인율을 하셨으면 미리 적용된 서식에 따라서 형식이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부득이 부분 부분 잘라서 실습하고 결과 보고 하느라고 서식이 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치의 셀 서식을 확인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날짜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